계속해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상을 수상한 이금주의 무대입니다. 물망초.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돌아선 그날의 추억이 오늘 밤 나를 울리네 아 당신 그리운 사람 지금은 어디 있을까 아 당신 보고픈 사람 어디에 살고 있을까 아직도 내가 생각이 날까 지금도 나를 기억해 줄까 나는 당신 잊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 당신 그리운 사람 지금은 어디 있을까 아 당신 보고픈 사람 어디에 살고 있을까 아직도 내가 생각이 날까 지금도 나를 기억해 줄까 나는 당신 잊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 당신이 그는 없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할까 아 당신이 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